전방에서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를 멈추는 장치를 내년부터는 승용차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 사고 예방률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김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위. 미처 멈추지 못해 부딪힙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꺾으려던 찰나, 지나가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사람의 반응 속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보행자 사고들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개발된 게 AEB.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차량을 멈춰 세우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AEB를 장착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사망사고 발생률이 33.9% 낮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대형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들의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승용차 등 일반 차량으로도 범위가 확대됩니다. AEB가 장착된 차량의 실제 성능은 어떨지 실험해 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km로 달리는 상황. 전방에서 보행자가 감지된 경우 자동으로 멈춰 섰지만 충돌을 100%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착된 장치 기능에 따라 좌우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AEB가 장착된 승용차는 22% 정도인데 이 가운데 좌우 회전 시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능이 탑재된 장치는 2.7%에 불과합니다. 차량마다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AEB가 장착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차량 측면과 후방 등 여러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로의 확대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김덕현입니다. 김덕현입니다.